70cm 빡빡! 오늘은 짠! 대흥동 비빔면 4개 짠! 대패장벽을 가득 얹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박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어야 하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마스 고추냉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뼈는 버터의 뼈는 뼈는 안에서 먹으면 처음보는 것 같네요 고기 왕창 이거 좀 더 넓은 거 같아요 고기를 다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먹어서 간다 고기를 먹으면 맛있으니까 고기! 고기를 먹으면 전혀 먹으세요 고기!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